찍은 사진이 잘 나왔을 때? 가장 안 좋았던 일 필름을 한 3장 찍었는데 필름이 씹혔을 때 네 생각을 비우자 비우자, 비우자 10년 뒤에는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화나 있을 것 같아요,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4명이서 여행 간 거요 음 활동?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짜증 났던 일이요? 없는데 전 세계?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침 일으킹 이루어질 엔요 일어낙 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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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